카카올 중국이 어려워 엄청 하오 흥하오 내가 인자이 날 아 이제는 어디 피아오리향 린빡이 정말 기고싱 우리 아이디에서 배우고 아이디 하면서 배우고 너가 뭐지? 내가 주인아 내가 우리 동생 내가 진영성 좋아 좋아 너무 귀여워 고영 너무 귀여워 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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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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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를 에바라 했잖아 약간 학생들의 언어 학생들의 언어 팀 이름이 에바였는데 에바 근데 공연할 때 황붙도 못하고 해체했어 EVA였어요? 에바 왜 해체했어요? 왜 해체했어요? 춤출 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형 모자는 내 성발 똑같다고 아 누가 나 나 나 내 성발 똑같아 오랜만에 캠퍼가 내 성발 똑같아 내 성발 똑같아 아니 일부러 이렇게 노르는거야 머리 싸가지라고 내 성발 똑같아 와 내 취향이 내 취향이 개그였다 와 그 그 그 거봐 나 이런 거 했을거임 내 성발 똑같아 내 성발 똑같아 형 미치겠다고 그래서 아 뒤집어 버렸어 아 뒤집어 버렸어 아 뒤집어 버렸어 아 이건 안 돼 지금 무기인데 아 아 아 네 아 알게 재미를 아 모르겠다 아 그 자, 이번에 호영이 형이 저한테 줄 생일 선물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제가 아까 밥은 먹었거든요? 양치질 해줘야 합니다. 바로 시작하자. 제 조카도 양치질 시켜본 적이 없어요. 내가 호영이 형한테 처음 양치질 받아본다고.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알겠죠 형. 강민이가 혼자서 양치질을 하면 못해요. 못해요. 좀 크게 벌려. 이거 무슨 악어세. 악어세. 너무 센 거예요? 벌려. 메이크업은 입술을 다시 바르면 돼요. 디테일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강민아 강민아 강민아. 강민아 성공. 강민아 성공. 아니. 나 원래 생일이 9월 16일이 아니야. 네? 뭐라고요? 나 원래 생일이 9월 16일이 아니야. 진짜야. 아 그래? 재밌겠다. 아니 진짜? 어떻게 원래 생일이 9월 16일이야. 출생식구를 늦게 했어? 출생식구를 늦게 했어? 아 출생식구를? 원래 언젠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늦게 한 게 아니라 출생식구를 착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원래는 며칠인데. 원래는 7월 며칠인데. 그 7월 며칠도 되게 복잡해. 양념을 따졌는데, 음영을 잘못 따졌다가 그 계좌에서 크게 뭐가 어떻게 돼서 보여줍니다. 생일이 좀 애매하네. 아 그래요? 생일이 좀 애매하네. 근데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진짜. 그냥 9월 하네. 생일 딱히 불하지 않아요. 안하네. 시개로 하자 이제부터. 그럼 이번 년도 생일이 끝이죠. 그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 원래 생일은 9월 16일이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정확하게 날짜를 보여줬어. 아 진짜? 언젠데? 엄마가 정확하게. 아. 제 생일. 원래 생일은 음영 7월 6일. 양념 8월 27일. 해보는 날. 오후 2시 20분이라고. 우리 보내줬어요. 오후 2시 20분? 7월 6일? 네. 생각보다 앞쪽에 있네? 양념 8월 27일. 8월 27일? 오후 2시 20분? 네. 굉장히. 굉장히 그. 따뜻한 날 배웠거든요. 그쵸 뜨거울 때 배웠어요. 계속 쨍쨍할 때. 열매야 이러고. 오후 2시 20분. 네.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원래 골뱅이 3개 하면 닉네임이 나오잖아요. 골뱅이 2개 하면. 골뱅이 2개 하면. 아니 근데. 나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던데. 골뱅이 3개를 하고. 골뱅이 2개를 하고. 보는기 전에. 이게 있잖아요. 어. 닉네임 되잖아요. 어 닉네임 이렇게 딱 된단 말이야. 막 보는거잖아. 또벅이가. 또벅이가. 또벅이가 아까 내했는데 모르는거 아니야? 그렇죠. 그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 정말 보내시겠습니까? 정말 정말? 아니 아니. 진짜 누르실거에요. 진짜입니까? 진짜에요. 네. 또벅이가.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 아 진짜? 견요일. 아 이거 왜이러네. 인사같이. 진짜 웃긴다. 알겠는데. 잘할게요. 레디. 파이트. 영어. 넌 다치겠다, 내가 자꾸 해둘게 다치겠다, 내 꿈을 다치겠다, 내 꿈을 다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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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을 다치겠다 여러분들이 절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끈다 저 괜찮습니다 그럼 결정했어요? 절 걱정해주시는 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괜찮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 아 어제 저희도 봤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사 괜찮다고 말해야 되는데 아 오케이 아 안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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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달러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써요? 여기서 달러 쓰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배고파요 아 아 아 안 우는데 내 주변 사람은 왜 웃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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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